Q.ُْم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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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, 안녕하세요. 저는 할샤베시입니다. Q.ُْمَ 더 쉬어! 저한테 2! 누가 해! 하나, 둘, 셋! 네가 죽어 어떡해? 아, 싫어! 아, 싫어! 아, 진짜 싫어!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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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! 문장표고요, 지윤 씨는 아연 씨 문장표고요, 지윤 씨는 아연 씨 문장표고요, 지윤 씨. 11월 너무 맸나 내가 드려? 야 이거 하지 내 고지야 패스해 패스해 이거 할까 봐 됐어요? 패스 드릴까? 말 안하면 돼 아니 몰라 야 말로만 이러지 마 필요 없어 아 진짜 진심 알았어 진짜 나 잘 삐지는 거 알겠어? 언니도 내 거 많이 못 맞췄잖아 너 나한테 이러고 못 맞췄잖아 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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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방 모습 준비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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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으로만 아픈 거예요 술이 쉽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포츠 스포츠 아! 주우는 거고요 임무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오랜만에 이렇게 여기서 보고 싶네요. 행복했고요. 그리고 또 오랜만에 느낀 체제로 수빈이가 와 보는 것도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. 박수 진하게 합시다. 일단 이쪽은 곳에서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요. 너무 보고 싶었어요.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이렇게 자주 보는 얼굴도 있었는데 다 같이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기분 좋았고 앞으로 이런 거 진짜 많이 하고 싶어요. 맞아요. 그렇죠. 즐거웠습니다. 진짜 너무 즐거웠습니다. 일단은 게임상 뭔가 되게 잔인하게 잔인하게 이렇게 패배자가 됐지만 다음에 또 이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8월 초 야경뿐일지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. 여기 나오는 코너 슬리빙. 이겨서 행복한 날씨입니다.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. 다음에 또 이러볼게요.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. 수고하셨어요. 오늘 한 팬분이 저희 흥믹이도 너무 긴데 팬들을 위한 자유를 말하면 갈란 의견을 들었었어요. 그래서 미숙하지만 이렇게 처음 진행을 해봤는데 오빠 정리가 안 돼서 아쉬운 정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신경 써서 준비한 거니까 너무 성악해 생각하지 마시고요. 오늘 진짜 너무 즐거웠습니다.